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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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필라입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이죠? 금식 이렇게 잠적을 했다가 돌아올 때가 많아서 되게 머쓱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쉴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쉬었다 해야 되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근원토크 소다 오랜만에 따라 볼게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면요. 제가 마지막에 올린 게 11월 30일 있더라고요. 지금 거의 40일이 지났는데 죄송해요. 그 댓글로 어디갔냐고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왜 안올리냐고 돌아오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영상을 못 올렸었냐면 얘기를 사실 할지 말지도 굉장히 고민이 됐었어요. 사실 옛날부터 제 asm 채널에 쏟아를 털면서 구독자분들, 팝프리카 분들과 저는 비밀이 전혀 없었고 제 모든 사생활들을 그냥 낱낱이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기가 제가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제 채널을 제 구독자분들도 보지만 제 지인이나 친구, 가족들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망적으로 말을 해버리는 게 되게 좀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좀 회피하기도 비록이 됐는데 결국에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구독자분들 이 제가 왜 영상 안 올렸는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아직도 좀 고민이 되는데 아니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사귄 남자친구였었거든요. 좀 진지하게 만났었는데 그 친구랑 이별을 하고 좀 유유증이 있어가지고 좀 영상을 못 찍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찍어서 올리면 그 친구도 볼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영상을 찍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다 핑계고 그냥 제 마음을 좀 돌봤던 것 같아요. 한 11월부터 12월 이렇게 두 달 정도? 근데 이제 제가 막 SNS나 이런 뭐 유튜브나 아무튼 막 힘든 거를 티내는 거란 좋아해요. 제가 힘든 일 있으면 직접 친구들이랑 얘기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티내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SNS에 약간 우울한 티내고 기분 안 좋은 거 티내고 이런 걸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을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안 그러고 싶어가지고 제 유튜브랑 SNS 다 보시는 분들은 어 커플로 잘 놀러 다니는데 잘 놀러 다니는구만 왜 유튜브랑 놀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살기는 사는데 이제 흔들흔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많이 괜찮아져서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리게 하면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시는 것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마음 없이 또 잠적을 한 달 넘게 해가지고 제 유튜브는 저만의 것이 아닌데요. 그쵸? 맞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웃긴 데 이거를 팬카페에 올렸어요. 팬카페에 제가 왜 그동안 영상을 안 올렸는지 올렸는데 조회수각이 딱 한 분이 봐주셨더라구요. 저희 엄마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 유튜브에 올려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영상을 켰습니다. 12월에 어떻게 지내냐면요. 제가 영화 촬영을 했어요. 원래 제가 배우를 하려고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부산에 살다가. 근데 이제 그것도 잘 안되고 그냥 유튜브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또 제대로 된 공연 같은 건 못하고 교육 공연이나 아동극 같은 거를 주로 하면서 지냈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진짜 예상치도 못하게 저에게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가지고요. 저번에 한번 수다 영상에서 말했었는데 제가 소위 ASMR 언니랑 같이 영화 모임을 하거든요. 그 영화 모임에 어떤 분이 새로 오셨는데 곧 영화를 찍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독립영화 찍으신다고 하길래 제가 장난반 진심 번호로 어 저 연기해요. 나 배우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다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영화를 찍으시려고 하는 분을 감독님이라고 할게요. 그 감독님의 지인 어떤 분이 이 영화 클럽에 이 영화 모임에 이 감독님을 초대를 했는데 이 분이 우리 영화 모임에 너가 쓴 시나리오에 어떤 캐릭터에 승현이랑 캐릭터에 꼭 맞는 사람이 있다. 와서 한번 봐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저를 영화 모임에서 한번 보려고 왔었는데 제가 완전 빚길도 없어 물어서 제가 먼저 배우 시켜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 그렇게 운명처럼 그 영화를 찍게 됐는데 완전 성격이 저랑 똑같았고요. 대신에 조금의 제가 겪지 못했던 아픔이 있는 그런 승현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했는데 제가 줌 노래는 되게 좋아하는데 연기는 자신도 없고 재미도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 촬영하면서 영화 촬영하면서 연기도 되게 재밌고 자신감도 생겼고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랑 캐릭터가 잘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되게 촬영 한 장에서 칭찬도 많이 됐고 잘한다고 막 그러니까 또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 2024년부터는 좀 유튜브도 계속 할 거지만 다시 배우의 정세성을 가지고 좀 연기나 뮤지컬 이런 거 오디션도 많이 보고 좀 도전해 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제가 작년에는 유튜브를 열심히, 그러니까 채널을 열심히 하면서 유튜버로 유명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배우의 꿈은 거의 저만치 멀리 보내고 까먹고 살았는데 또 이런 예상치 못한 기회로 연기를 하고 배우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독님이랑 또 현장에서 만난 배우분들 스태프분들도 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런 저는 제가 배우로서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무대 위에 서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친해지고 작업하고 또 얘기 나누고 또 연기를 하려면은 서로 속 얘기도 많이 나누고 좀 친해지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좀 다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외양형이랑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새로운 사람일수록 더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작업들이 정말 행복하구나 그거를 한 번 더 깨닫게 됐어요. 제가 2010년도였나 2021년도였나 한창 한 1년 정도 계속 오디션만 봤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렵고 더 더 더 말랐었거든요. 근데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고 떨어지고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자 자존감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저는 그때보다 나이도 들었고 뭐 그때보다 살도 쪘지만 자신감이 정말 그동안 많이 생겼거든요.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고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장점, 남점을 정확하게 알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감이 굉장히 있고 제 배력을 알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다시 배우를 도전해보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연도는 배우로서 열심히 한 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당연히 열심히 할 거고요. 기대해주세요.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다시 발동이 걸리기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 같아요. 진짜 12월에 너무 놀기만 놀아가지고 또 마지막 주쯤에는 모든 게 막 부기력해져서 수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수영을 원래 진짜 매일매일 갔거든요. 수영도 안 하고 진짜 계속 잠을 자고 엄청 누웠었거든요. 막 우울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사건들도 많이 있었어가지고 연속 콤보로 크리티컬 데미지가 좀 생겼었는데 제가 또 회복 탄력성이 좋거든요. 거의 일주일, 2주일만에 거의 다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동을 부릉부릉 오븐을 데우고 빵을 굽는 것처럼 오븐을 데우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없이 쉬고 와서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댓글에 좋아요가 제일 많이 달린 댓글 에서 요청해주시는 거를 이 다음 영상으로 찍어올게요. 뭔가 리보이 해달라고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댓글에 어떤 분이 요청해주셨는데 그게 좋아요가 제일 많이 달린 댓글이면 그것을 다음 영상으로 찍어올겠습니다. 또 무슨 근황이 있었을까? 아 그리고 최근에 사주를 봤는데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사실 결과가 그래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정말 그 사주대로 좋은 것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쁜 말도 없었어요. 이제 너한테는 거슬릴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 인생에 이번 년도는 제가 좀 경제도 관심을 갖고 부동산 공부도 좀 하고 좀 어른스럽게 어른 됐으니까 어른 된 것 된 지도 오래됐지만 좀 더 어른다운 생각을 하고 발전을 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도 요즘에 라이즈가 좋더라고요. 진짜 어쩔 수 없는 핑크블러드인가 봐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진짜 잭스키즈.. 아 잭스키즈가 아니다. H.O.T는 제 세대가 아니고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진짜? 신화, 플라이 투 스카이,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엔시티까지 다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라이즈도 어쩔 수 없이 또 좋아지더라고요. 특히 앤톤이가 좀 귀엽고 성찬이가 좀 멋있고 좀 눈에 띄더라고요. 성찬이가 이렇게 하는 건 그 영상통화하는 거였는데 그 띄어쓰기 주인교성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뭐 아 뭐였지? 너무 심했잖아 너무 심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성찬이가 영상통화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귀엽게 토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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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가족들이랑 시간도 되게 많이 보냈어요 친구들이랑도 되게 많이 만났고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을 엄청 많이 몰아서 만났던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는 춤도 다시 좀 시작하고 싶고 춤추고 싶어요 하지만 춘지 오래돼가지고 연기도 좀 더 진지하게 하고 싶었고 프로필 사진도 좀 제대로 찍어가지고 오디션 같은 거 지원하고 싶고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열심히 시작해볼 거니까 만관부해주시고요 기다리시게 해서 정말 매번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로 들어오셔서 팔로우 하시면은 저의 수다스러운 일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도 보셔도 되고요 아무튼 짧게 제가 12월 하루 기간에 지금 하나 독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4년도 카필로와 함께해요 다시 제가 긍정에너지 뿜뿜하는 카필로로 돌아왔으니까 다시 제가 여러분들을 재워드리겠습니다 웃으면서 사는 밤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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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잘자요 오오오오 잘자요 감사합니다.